복실 복실아 새끼를 벌써 났네? 하하 노랑이 하나 났구나 고생했어 복실이 근데 꼬꼬도 옆에 있는거야? 아이고 보자 아이고 보자 너무 귀엽지 복실아 너무 귀엽지 드디어 다섯번째는 흰거 흰거 흰 강아지 복실이랑 똑같이 생겼구나 꼬꼬야 너는 여기서 복실이한테 힘내라고 도와주는거야? 응? 꼬꼬야 방해는 하지마 알았지? 우리 복실이 너무 힘들다 그치? 아이고 다섯마리네 다섯마리 아직도 나야되나? 엄마가 되는기 정말 힘이 되네요 복실이가 원래는 이 천둥소리를 엄청 무서워했는데 오늘은 이 새끼들이 있으니까 꼼짝도 안하고 있네요 참 엄마란 이 존재가 진짜 대단해요 나는 혹시나 복실이가 무서워할까봐 잠깐 나와봤는데 꼼짝도 안하고 있어요 이렇게 참 대단해 대단해 새끼놓고 지금까지 이 안에서 꼼짝 안하고 있다가 이제 밥먹는데 이것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이 안에 서서 그냥 먹네요 아 이번에 이 새끼들이 색깔이 예전에는 흰색 그 강아지가 색깔이 약간 좀 누리끼리 했는데 요번에는 진짜 복실이 닮아서 하얗다 너무 이쁘다 일곱마리 우와 수고기 한 그 후라이팬 했는데 그냥 다 먹네 맛있 맛있나? 생선 푹 끓여가지고 그 탕에다가 그 우리가 먹던 가지 감자 고기 이쁘고 끓였던 그 탕도 같이 섞어서 이래 줬어요 그리고 밥도 어저께 이렇게 복실이 밥을 따로 했어요 약간 묵은 쌀로 그래서 깨끗하게 딱 해가 줬더니 완전히 그냥 다 먹네 다 먹어 복실아 수고했어 응? 많이 먹고 새끼들 잘 키워 흠흠 이래는 눈 다 떴구나 하하하 니네 외래 멍하냐 응? 니는 왜 이렇게 멍해 어? 흐흐흐 금방 자고 일어난거야? 너네 둘이는 또 장난치고 있어? 응? 흐흐흐흐 아이쿠 우리 강아지들 응? 너네 엄마가 왜 또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대? 응? 야! 야야! 누가 엥 그랬어요 지금 봐 응? 누구야 누구? 일로 와봐 응? 내하고 한번 싸워보자 응? 누구야? 응? 일로 와봐 응? 누가 그랬어? 응? 누가 엥 그랬어? 누가? 누가? 흐흐흐흐 누가 그랬어? 일로와 어이구야 니가 왜 그렇게 날아가야? 무섭게? 아 큰 병아리가 무섭구나 거꾼은 흐흐흐흐 강아지가 무서운 게 아니고 큰 병아리가 무서워 어? 야! 한 마리는 어디 갔어? 응? 그 한 마리는 왜 자꾸 혼자 떨어지가 있대? 요! 아! 엄마랑 같이 있었구나! 흐흐흐흐 흐흐흐 에이쿠 야! 니나 왜 계속 엄마 따라다닌데? 또 형제들하고 같이 있지? 흐흐흐흐 그렇지 복실아 응? 흐흐흐흐 복실아 저걸로 가 나무 밑에 가 시원한데 나무 밑에 어디가 시원해 그렇지? 하이쿠 요 놈은 제일 뚱뚱한 놈은 아직도 사네? 다른 형제들은 다 일어서서 그냥 젖 먹든가 놀든가 하는데 요 놈은 제일 막내 같애 막내 흐흐흐 어떤 놈이 또 발 놓고 먹나? 응? 야 발 발 발 빼고 먹어 발 빼고 응? 아이고 난장판이야 난장판 자 니는 왜 그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좋냐 발 빼고 그렇지? 응 발 빼고 오 잘한다 야 니는 왜 안 먹고 있어 응? 야 흐흐흐 젖 먹을라고? 흐흐흐흐 사료를 제법 잘 먹는 놈도 있네 근데 너거는 뭐야 아직도 애기처럼 사료를 먹지? 흐흐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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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이 더 맛잉느 흐흐흐흐 흐흐흐 저 배꼬는걸 도 아이고 발을 더러운 발을 또 열 놓고 흐흐흐흐 너도 너도 이제 금방 네 칭찬할라 했는데 또 젖 먹으러 갔어? 봤난데? 야, 야, 큰 병아리 너 지금 복시리하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거야? 폼을 잡고?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코코는 저 멀리 도망쳐있고 저기 코코는 왜 저기 저쪽 가있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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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 복시리가 보면 니 혼난다 복시리가 다행히 니 못봤지야 복시리가 자기 새끼 그렇게 쫓으려고 하면 니 진짜 그러다가 니 목안치 비틀린다 아이구, 거의 날 일을 하고 있어 그냥 아이구, 거의 날 일을 하고 있어 그냥 뭐며, 니도? 니도 왔어? 니도 이제 혼난다 이제 으어, 야, 으하하하하하하하 그래, 그럴줄 알았어 우리 새끼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니가 왜 와서 먹어? 그러잖아 복실이가 응? 니는 가서 니 사료나 먹어 니 사료도 좋은거 샀잖아 응? 옥수수 알갱이가 그냥 응? 떼글떼글 굴러다니는거 좋은거 사줬구만 요것들은 그냥 응? 강아지 그 사료에 그냥 입맛을 들여가지고 그냥 강아지 사료를 먹을라 그래 이것들 그냥 너도 그 고소한거를 아나?